Do you stay on a lie? 그 앨범을 내고 많은 분이 알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에 의존하지 않고 근본을 먼저 챙기는 걸 하고 싶어서 이렇게 믹스테잼 내고 처음에 공연도 열고 또 믹스테잼 내고 막 공연 또 열고 공연 계속 열고 막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 그거를 많은 분이 알아주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봤자 안 되잖아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는 방송에 나왔을 때 내 근본을 모두가 알아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 아무도 못 알아봐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나왔을 때 그래서 화가 많은 것도 있었어요 방송에서 왜 나를 몰라줘?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한 사람 없거든요 다 열심히 했거든요 이거를 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화가 되게 많았고 악플이나 뭐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뭔가 자아를 잃어버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를 너무 기피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 지금 현주소가 너무 힘들고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다 물거품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수면이 되게 불안정하면 꿈을 많이 꾸는 거 아시죠? 옛날 꿈들을 많이 꾸는 거예요 옛날의 기억들에 대한 꿈 엄청 많이 꾸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달을 보냈는데 한 10월부터 11월 정도? 아 내가 지금 과거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구나 내가 어린 시절을 되게 많이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있구나 돌아가고 싶고 지금을 기피하고 싶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행동이나 생각마저 어린애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때 나는 왜 그랬지? 막 이런 생각들도 들고 누구를 탓하게 되고 그러다가 제 친구가 너 그거 피터팬 중국꾼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럼 나 이거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? 했는데 너 그러면은 동네로 한번 가라 고향으로 오랜만에 돌아가서 한 2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런 시간을 보내라 해서 갔다 왔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음악을 함으로써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? 해서 그냥 모티브를 삼은 게 1년도 빠짐없이 내 기억을 다 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5살부터 20살까지 1년 간격으로 한 2곡씩 다 만들어서 냈던 거죠 그거를 만드는 데는 한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곡씩 만들었어요 거의 사실 누가 보면은 와 어떻게 막 스물 몇 곡을 한 달 만에 만들지? 하는데 저는 너무 편했어요 작업할 때 그냥 진짜 하고 싶은 솔직한 얘기가 그대로 나오니까 사실 지금은 이게 들을 수 없게 됐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 이유는 그냥 제가 어느 날 일기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냥 다시 주워가고 싶으면 주워가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주워가고 싶었습니다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는... 네 그쵸 아! 저 지금 다시 잃어버릴까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엄청 많은 분들이 그 믹스테이 뭐냐고 막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좀 듣게 해드리고 싶네요 저도 근데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은 고등래퍼를 낳았었지만 난 하입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었고 지금 이 시기에 이걸 내서 나를 듣는 사람들은 진짜 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가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음악으로 만들고 싶긴 했어요 저는 그때 나의 믹스테이 되게 적은 분들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그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저한테 막 장문으로 편지 오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분들을 한 명 한 분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믹스테이프를 내고 만들고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모든 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굳이 또 한 번 쓸 필요는 없었는데 한 번 종착지를 달려보자 라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었고 쇼미더머니를 나가서 곡 준비를 해야 돼서 이제 비와이 형이 비트를 딱 보내주셨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어른이 되면 이게 나온 거예요 그냥 순간 아 내가 지금 하고 싶구나 이 얘기 그래서 바로 하게 됐어요 나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의식이 이끌었구나 참기름 한 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